화려한 명성도 무섭같이 향기 향기를 풀리면서 스스로를 배워서 사라져가는 보안다. 부질없이 명성을 구하고 명예를 담아여 도를 구할 것을 잊는다. 그 몸은 위대로 되고, 마음은 무례로 괴로워할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가까이 나지 않는 사람은 정정절백하다고 하자. 강력이 아무도 큰 나무를 들지 않는다. 물 주는거 봐. 농장이야. 정세계 움직이면서 바퀴로 흘러가면서 이런거 아니야. 남을 모략하고 죽음 사단의 것을 모르는 사람은 부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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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선만 맞지 실제로 물을 뿌리는 부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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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동영상이라고? 대전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주자. 실시간 중계를 공화 자우로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는 듯 없어 현장 중계하는거지 현장 중계 한국사람은 아프리카 참비와 맨날 사망만 있는거지 이런거 보면 미캐스터 미국이라 그러지 불편하게 느껴져 길바람을 이렇게 뒤로만 이렇게 참아하고 맨날 굶어서 죽는사람만 있잖아 자기를 이리 목해 마음으로 보라 자동으로 세팅해서 한국에 갈고 세팅해서 한국에 갈고 세팅해서 한국에 갈고 세팅해서 한국에 갈고 세팅해서 한국에 많은 도로 자동으로 세팅해서 아주 분리 없이 시원해져 없지 어딜 가서 이렇게 수십킬로가 직선으로 있는데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상대방 상대방 도로 6